80살의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한 남성이 일으켜 세우자 마치 끌려가듯 나가다가 옆자리에 시진핑 주석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넵니다. 그리고는 리커창 총리의 어깨도 툭 건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. 후 전 수석과 시 주석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퇴장 사건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일부에선 이날 1인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 주석이 당 원로의 간섭을 막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자신과 대립가국을 세웠던 이른바 공청단 즉 공산주의 청년단 세력의 보스 후진타오 전 주석을 강제로 퇴장시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반면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거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.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임위에 후진타오가 좌장으로 있는 공청단 계파 인물이 한 명도 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어쨌든 지금 TV나 이런 쪽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퇴장을 하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중국 공산당의 공식 해명은 아니고요. 중국 관영매체가 영문 SNS 계정을 통해서 해명을 한 건데요. 내용을 보시면 후진타오가 최근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에도 20차 당대의 폐막식 참석을 고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. 그가 폐막식 도중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수행원이 그의 건강을 위해서 행사장 옆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가 쉬도록 했고 이제 훨씬 괜찮으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